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금에 빠질 수 없어졌어요 소금에 빠질 수 없는 맛 소금에 빠질 수 없는 맛 instead of the rice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서 좀 먹으면 편안하게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는 고추냉이를 잘라준다 잘 먹으면 더 질겨서 잘 먹으면 더 질겨요 하하 멸치고 짜장라면 쫄깃하듯 으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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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왜 너무 맛있어 아이고 어렵긴 한데 오징어 마요네즈 4만원 4만원 소금 아 너무 맵네요 5만원 5만원 4만원 4만원 맛있다 3점 아 바삭바삭 아 그 아 아 아 아 엄청 왜냐면 이렇게 아 아 아 아 음 아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후우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